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또 아침에 테러가 발생했네요. 하마스가 옐루살렘의 이름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을 7명이나 또 살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자 지역하고 달리 옐루살렘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제 4일 그리고 이틀 추가적인 정전이 있어 가지고 장기 휴전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11월 29일 날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연구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6명이 부상자들 가운데서도 2명은 아마 치명사를 입은 것 같아요. 딴 데가 아니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그냥 젊은 아가씨하고 나이가 드신 부인들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시민들을 그냥 자동차를 타고 와가 동옐루살렘 쪽에서 넘어온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마스가 우리 소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총을 쏘아버린 겁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담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로서는 생존이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위트에 나오는데 하마스가 오늘 아침 옐루살렘에 있었던 테러 공격을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차를 그냥 타고 와 가지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들 서 있던 여기서 내려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총을 쏘아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네탄야우 총리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네요. 저는 이 방향의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마스와 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용인하고 여러분들 연구 후진하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명세를 했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지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나테냐우 여러분들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크에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파괴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명세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크가 가자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타임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냥 24살 아가씨 올드 우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고한 사람을 시민을 그냥 총을 쏴버린 겁니다. 이렇게 버스 정류소에서 60세 여성 73세 남성 3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여러분들 6명을 부상을 했는데 6명 가운데 2명은 또 치명산모아입니다. 아주 분주한 버스 정류소 예루살렘의 메인 게이트에서 이러니 뭐 어떻게 여러분들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스라엘 군의 대변인 모양입니다. 가자 스트립에 북쪽으로 가지 말라. 그 지역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당신 세이프티 위해 가지고 아마 휴전이 종로가 되고 나면 아마 더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테러 집단하고 여러분들 맞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 세계 물결치는 그런 하마스 프로 하마스 이름들 그런 데모를 보게 되면은 참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혼재된 그런 시대가 됐을까. 그럼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밑에 장문을 걸쳐 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또 이런 분도 나옵니다. 그건 그분 생각인 거고. 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테러에 대한 부분은 단호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자구책으로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 문제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을 보는 거나 북한의 이름 김정일을 보는 거나. 그 가치관의 혼재가 되니까 친북이 나오고 친중이 나오고 뭐죠. 종북이 나오고 종중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런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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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